저 심주 찍었고 뭐 가능하다면 두루한테 신망 한 번씩 넣어줄게요 네 쟤 방태부터 시작하네 쟤 피 별로 안되네 일단 싸워봐요 일단 싸워봐요 전사 아 못풀었다 저 해봐 해봐 네 저 해봐 짧은거 저 가봐요 아 많이 풀렸다 해드 가봐 해드 가봐 풀었어요 오케이 저 차단 말렸어요 네 저 해봐 오케이 가봐요 해봐 해봐 가만 끝났네 저 해봐 필업 네 올라가고 저 해봐 자단 폭망 또 못 빠져나가요 힐업 돼요 힐업 힐업 자해 오케이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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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씹으셨나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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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박 저 회박게 계속 올라오는데 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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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요 힐링 폭망 폭정 빠졌어요 저 무게 뺏는 거예요 생찬 오케이 됐어 어? 어? 이따가 10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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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홈망하고 10망 폭망이에요 저 해바 쿨 저 해바 계속 들어와요 이거 아아 가야가가가 주방 네 무비 뗐었고 마비 해놓고 잡았다 씨앗 씨앗 급장쌌어요 급장쌌어요 아아 아오 아오케 저기 풍온 템랩 엄청났네 복술만 좀 높고 봐봐요 여기서 싸울게요 그냥 그 기둥보고 싸우면 될 것 같아 아 풍온이 저한테 온다 그러면 저거는 완전히 저한테 왔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살려줘야 돼 무적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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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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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검이나 그런 걸로 찔러서 아마 무장해제가 있으면 좋을걸요 네 말라죽이는 특성 같으면 아주 필요가 없긴 한데 얘도 절 있나요 누가요? 암생양 그 얼덧이 많아요 덧이 많아 쟤는 숨어서 절 치는건 없죠 네 숨어서 절 치는건 없는데 그 야수가 그거 하죠 아 펫도 데리고 다녀요?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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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 페 페 페 페 페 빙 더 저 빙 더 해봐요 죽음 영전 불고 심판 참외까지 아니아니아니 참외까지 풀 죽었어요 죽었어요 어 뭐야 이거 아니야 야수 살아있잖아 야수가 살아있잖아 야수가 죽으면 죽은거에요 아니면 계속 살아있는거에요 야수 살아있어 어 죽었다 오케이 뭐지 방금? 보통 무전가거든요 어휴 전사 피통 봐라 어휴 전파자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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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비 전사 마비 전사 마비 어 무기 던졌어요 오케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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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잘했어 무장해제 우측 때려 지금 샌들뒤고 때려 자 밑으로 떨궜어 사제 심망 참외까지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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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페바에 페바에 페바 페바에 페바 페바에 페바 저 영절 사제 방벽 방벽 빠질거에요 빠져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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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잘랐고 나이스 정조 해제 오케이 힐어 됐어요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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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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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사 싸워봐 오케이차미풀 들어가 죽여 정두 해제 죽여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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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장해제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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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축 들어갔어 무장해제 치웠어 사제마비 오케이차미까지 여포 사제밑에 내려갔어 내려갔어 짤짤짤짤 나이스 잡았다 나이스 좋아 굿 잘했어요 나이스 후 아까 이거 사비 이긴 팀이거든요 으음 기억나시나 아 우리 아까 그걸 복술로 이건 수사가 얼탈텐데 수사가 못하니까 오케이 저한테 왔어요 저 풀었고 오케이 킬업 왔어요 킬업 계속 킬업 킬업 우측 들어갔어요 킬 킬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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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외 참외풀 오케이 심판까지 킬업 킬업 저거 저 생존 있었어요 정백 그리고 사제마비 오케이 발차기 백구 자 실명 해봐요 저 비습 무기 뺏었고 저 끔참 뺐어요 네 이거 어우 열 무적 해충 잡았으 나이스 굿 오 폭이 개빠르네 네 저기도 아마 무장해제를 저 보축으로 씹을 수도 있어서 똑같은 상황이니까 저거 높은 데 가면 불리한데 우리가 근데 우리가 불리할 건 없는데 높이 있으면은 못 쫓아가니까 음 싸워요 전사랑 고 갑니다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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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신 무장해제 나이스 던졌어요 오케이 오케 천포 괜찮아 괜찮아 가자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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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기사 마비했는데 풀렸어요 오케이 심망 심망해 참회까지 패 참회까지 아 빗나갔다 피가 왜 남았지? 슬로우 10망 5%요 살아야 돼요 3을 잘랐고요 네 나이스 모기 던졌고 성빛 못 잘라요 참외 마비 참외 마비 나이스 자 참외 쿨 저 이거 버텨요 버텼어 살아야죠 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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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렸고 아 씨 나를 잘라라지 괜찮아 괜찮아요 자축 네 기사 마비 전사 패 계속 패 마비 10망 참외까지 칼복 끝나면 무기 던질게요 이거 던졌어요 던졌어요 아비 없어요 위협 생차 나이스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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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무정 안썼어야지 모추 싸워봐요 참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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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쿨 참외 쿨 참외 쿨 참외 쿨 오케이 어 어 무정 나왔다 무정 나왔다 무정 나왔다 참외 참외 쿨 참외 쿨 패 어 무정 나왔다 무정 나왔다 참외 풀 예 해제 이사 마비 신방까지 잡아라 제발 참외까지 어 잘렸어야죠 공망 극장 풀었고 차메 풀 때려줬어 풀렸고 오케이 나이스 우리가 실상하기 좋으니까 해봐요 차메 팽스야 오케이 가 전사 잡아야되는데 아 총 빠져 빠져 살짝 빠져 무기 뺏었고 해제 해요 키사 마비 오케이 참외 풀 죽여 죽여 전사 죽여 전사 죽여 극장 썼다 패바이 패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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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배 전사 패바 신방까지 패바이 죽일 수 있어 죽일 수 있어 지금 잡았다 나이스 굿 굿 아 킬각 좋았다 나이스 아 이거 호환조가 답이네 이게 답이네 응 진짜 잘했어요 나이스 이게 특성이야 저거에요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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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징의 경로 아 응격 응격 하던데 그 날개 이펙트 확 들어왔는데 네 근데 제가 시야를 다른데 보고싶으면 안 보이게 가요 기사 패야돼 휘축 휘축 들어갔어 행착 날개 날개 키고 힐 힐 힐 됐어요 징기 계속 깎이 징기 계속 깎이 무적이라서 아 무적이 벌써 무적 나왔어? 네 징기 계속 깎아 징기 무적 오케이 저 신명 이거 버텨야되는데 버per주고 나이스 잘 버티네 징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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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망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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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칼 information politically 이 mans 오케이오케이오케 살렸어 살렸어 진리 죽여야돼 힐 돼요 진리 패 진리 패 도적 참해 진리 패 도적 아무것도 못해 지금 아 힐링 봐 위치 패 패 그냥 패 도적 은신 도적 나왔고 도적 풀렸고 오케이 저 비습 저 비습 오케이 힐 주시고 도적 마비 오케이 저 잘 힐업 가요가가가가가 오케이 뱃살 송판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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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급각 저 눈뽕 눈뽕 오케이 고축 들어갔고 저 신망 고축 들어갔으니까 페봐요 기사 페봐 힐업 오케이 목방 아파 그냥 펠 그냥 펠 그냥 펠 진기 펠 그냥 뽀뽀였어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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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잡았어 굿 제가 일부러 쿠기를 빨리 털게요 그럼 바로 매직 걸고 쏘올 것 같아 그래 한개만 바로 신사 일단 미친듯이 뚝가 패배 뛰어가서 어차피 우린 지금 뛰어 그냥 무조건 패야되는 조합이라서 미친듯이 패배 소실 소실 소실이에요 소실 패 그냥 패 계속 패 저는 계속 돌아요 어차피 힐 줄 필요가 없어서 네 돌아돌아 저 영소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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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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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랐어 우적 오케이 살았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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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조드 패바라 패바라 자 마비 승무 저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한 번 더 쓰면 자를 거예요 정신 지배 정배 정배 사제패야지 사제패야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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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배 나 정신조작 들어갔고 정조 저 포요 이거 해제 되나요 까시 아니 그 오케이 해제 계속 두루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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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벌 들어간다 차메 풀 차메 풀 차메 풀 정진 저 절 침망 어깨 침망 어깨 침망 풀 옥장 나왔고 계속 두루만 패면 그냥 네 평온 평온 오케이 저 자 참외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거 풀로 들어갔어요 네 뭐 풀렸어 죽음 썼나보다 힐업 힐업 오케이 힐업 죽음 죽음 오케이 죽음 뺐고 참외 풀 사리 아 쉬운 다시! 다시! 차비까지 차복! 아 긁었다! 자 참외풀 들어갔어요 죽음으로 풀었네 지가 해봐요 정신조장 풀었어요 풀었어 풀었어 평창 오케이 마주 숨치 침묵 침묵 참외가요 오케이 참외풀 들어간거 맞았다 맞았어 맞았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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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살 공포 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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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풀렸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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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제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 계속 패 계속 패 계속 패 오케이 참외 죽음 뺏고 참외 올라가요 오케이 참외 들어간고 패 해봐 저 해봐 해봐 2척 1척 계속 패요 우리 M상왕 좋아 M상왕 좋아요 저 침묵 저 극장쓰고 나왔어요 잘랐어요 오케이 나이스 이거 못 자르고 오케이 킬업 됐고 정차 오케이 가요 가 신망 참외까지 들어가 참외까지 들어가는거 잡았어 나이스 굿 아 진짜 잘 버티시네 진짜 잘했어요 그 혹시 칼폭하면서 투싱 켤 수 있나요 투싱 키고 키자마자 돌아요 키자마자 아 날아갈 때 그게 튕길 수도 있겠다 그러면 네 키자마자 돌기 때문에 여기 아마 올라가네 빨리 안 켰어 아직 저 절 해봐 저 풀 해봐 네 할게 알고리까지 네 펭차 무장해제 들어왔어요 오케이 풀었어 풀었어 패 패 패 패 패요 아 미치겠네 이거 투신인가요 지금 어 아 아 못 눌렀어 아 미치겠네 아 아 이거 이겼는데 아깝다 아 이번엔 진짜 못 눌렀어 미치겠네 너 진짜 어버텐나 아 미쳤네 나 위로 올라갈 건데 네 너무 어땠다 이거 진짜 진짜 멈춰 아이구 흠흠흠흠흠흠 저사님 이거 담배하는데 피가 없어 네 너무나 어우 너무 어땠어 아이고 아파라 저한테 하면 저는 무적 쓰면 그만이거든요 네 천보 2초 개가지고 버텨 버텨 저 못 자를 것 같거든요 보니까 심망 돌았을 때 쓸 것 같아가지고 음 일단은 보기 패 보기 패고 보기 패 그냥 네 보기 패야 그냥 보기 패다가 조드 나오면 여기있다 네 나왔어요 나왔고 저 심망이거든요 오케이 저 해봐 영웅소집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아아 아 뭐가 이래 앞으로 영웅소집은 끙살이 바로 잘랐는데 두 개 들어왔는데 두 개가 16000씩 두 개가 들어왔어요 별빛 세도가 방법이 없어 지금 일단 우리는 특틱은 보통 영상보면은 경량 많이 경량 때리긴 하거든요 근데 헤드 때리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헤드 제일 안 좋은 거는 이거 쳤다 저거 쳤다는 건데 네 그치 헤드 헤드 자 왔고 암스 받고 헤바 올렸고 나이스 저 빠질 거예요 여기 나와야돼요 나왔고 흑축 또 헤바 흑축 들어갔고 자 힐업 힐업했어요 흑축 네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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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10망 해봐요 급장 이거 못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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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급장 없어요 저 네 이거 못풀어 그냥 가야돼 오케이 아 저 잘렸고 마비도 왔어요 마비 양꽃 마비 참외까지 풀 아 모토 잡아 급장 풀었냐 아 저거 풀었구나 해제했구나 흑축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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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못살리는데 도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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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이거 못살려 도망갈 게 없어요 어 저도 못살려 이거 할 수가 없었어 회바 그대로 들어왔어 와 속사 조준사격 이거 너무 아픈데 저거 깔리고 저거 깔리면 저 안에 있으면 무조건 다 치명타로 들어가니까 데미지 무지막차게 들어갈 거예요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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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